가을을 맞아 전라남도가 10월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다양한 축제를 개최합니다.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의 진도와 해남 울돌목에서는 2024 명량대첩축제가, 25일부터 27일까지의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는 전남 캠핑박람회가 열립니다. 또 오는 2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개최를 위한 전남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전라남도는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를 주요 행사기간에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